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즈는 쉽게 얘기하면 조옴김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고요. 한자로 얘기하면 이조, 이사할 때 이자죠. 이조라고 얘기합니다. 조를 어쨌든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키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죠. 노래방에서 버튼 눌러가지고 키 좀 올려줘 내려줘. 키를 바꿀 때 얘기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음악 용어로는 트랜스포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해서 빠르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원초적으로 여러분들이 키를 바꾸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미디 노트 예를 들면 피아노 예를 들어볼게요. 미디 노트 찍혀져 있는 피아노를 들어가가지고요. 전체 선택 컨트롤 A 맥에선 커맨드 A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키를 가지고 D키로 바꿔야지. 그러면 이거 이제 C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D키 돼요. 이렇게 E키로 바꿔야지. 이렇게 E키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디 노트 찍혀져 있는 거를 그대로 물리적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피아노도 능숙하고 코드나 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꿔놓고 그냥 쉽게 쉽게 작업이 되지만 어떤 분들은 음악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론적인 거나 연주적으로 조금 불편한 분들은 아 나는 C키나 G키 이렇게 좀 쉬운 키로 작업을 하고 나중에 보컬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맞춰서 할 때 조금 좀 수정을 해야지 또는 기타 치시는 분들은 가끔 드롭 튜닝 이런 거 있거든요. 반음식 내려서 조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작 C키로 연주하지만 나오는 소리는 B키인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흔히. 특히 G키로 연주했는데 연주는 G키로 했는데 나온 소리는 G플래키인 경우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미디 노트를 그거에 일일이 다 맞춰서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검은 것만도 많이 쓰게 되고 이론적으로 조금 복잡해지니까 그냥 C키나 G키나 F키나 어쨌든 좀 쉬운 키를 가지고 그냥 작업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는 작업하다가 아이 전체적으로 한 키씩 내려야겠다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때 또 뭐 이럴 때도 트랜스포즈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디 노트 찍혀져 있는 것 자체는 건들지 않고 우리가 조를 옮기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트랙 자체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일단 피아노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 트랙을 선택했고요. 피아노 트랙을 이제 보고 왼쪽을 딱 보시면은 인스펙터 창이 있는데 거기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 미디 모디파이어즈라고 있습니다. 여기 항목이 이제 이렇게 바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 클릭을 딱 하시면 이렇게 체크하고 체크 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혹시라도 체크 빼어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 모디파이어즈를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딱 열어보면 바로 맨 위에 보입니다. 트랜스포즈. 바로 보이죠? 조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지금 이제 C키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올리고 내리면 되는데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스크롤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위에 이제 화살표 같은 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숫자를 쳐주셔도 돼요. 이렇게 아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1 하면은 반음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C에서 C샵으로 올라가요. 키로 얘기하면 D플랫키라고 더 많이 부르죠. D플랫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키에서는 반키라는 개념이 사실 없어요. 음악은 12개의 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키에 한키 이렇게 부르지 반키 올라갔다. 사실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원래 반음이 올라갔으면 키로는 한키가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건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C키에서 D키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두 키가 올라가는 거예요. 두 키. 그렇죠? C샵을 거쳐서 그러니까 D플랫을 거쳐서 D로 올라가기 때문에 두 키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E를 해주시면 C키에서 D키가 됩니다. 찍혀져 있는 거는 C키로 찍혀져 있지만 그러니까 전부인 것만으로 찍혀져 있지만 소리는 D키의 소리로 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 그러면 뭐 너무 쉬워요. 그러면은 찍혀져 있는 건 C키지만 나오는 소리는 B키로 나오는 거죠. B키. B키는 샵이 5개나 있고 검은 건 무지하게 많이 써야 되죠. 연주가 좀 불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편하게 그냥 흰 건 반은 C키로 쫙 연주해놓고 마이너스 1. 그럼 B키로 작업이 되죠. 기타 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굉장히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될 거는 화성에 있는 트랙은 전부 바꿔줘야 되죠. 안 그러면 불협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그 다음에 패드, 멜로디도 있고 스트링도 있고 이런 미디로 찍혀진 거 전부 바꿔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건 퍼커션이나 드럼 트랙들은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건들면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노트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소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드럼이나 비트나 퍼커션 계열들은 절대 트랜스포즈를 건들지 않고요. 오직 화성이 있는 악기만 건들게 됩니다. 그걸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피아노든 베이스든 하여튼 어떤 악기든지 간에 그 악기가 주력으로 낼 수 있는 음역대가 어느 정도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포즈가 너무 올라가고 너무 내려가고 하면 물론 나오는 소리는 변동이 되겠지만 그 악기가 낼 수 없는 음역대나 아니면 그 악기에 어울리지 않는 음역대까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예를 들어 C키를 얹으면 C키에서 안정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6, 7 뭐 이 정도 올려버렸다. 그러면 손이 그만큼 평행이동 엄청 올라가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전체로 너무 높아질 거예요. 불협은 안 나겠지만 연주적으로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사운드 밸런스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럴 수 있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베이스예요. 베이스에서 실수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냐면 키를 조정하다 보니까 좀 올려야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 C키를 F키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베이스를 그대로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럼 베이스가 저음역대를 조금 받쳐줘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저음역이 조금 부족하게 지거나 반대로 막 내려버려가지고 베이스가 낼 수 없는 음이나 또는 낼 수는 있어도 너무 극저음까지 내려가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트랜스포즈를 건들면 안 되고 노트 자체를 세로 찍든가 아니면 뭔가 연주의 그런 플레이 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유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즈 할 때 꼭 조심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1 돼 있죠?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피아노 요정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 2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겠죠? 한번 1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한 키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 방법이 전부가 아니라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일단 원위치를 하고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벤트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트랜스포즈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벤트는 이 큐베이스에서 이 네모 칸을 얘기하는데요. 이 네모 칸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모 칸, 이벤트 그 다음에 위쪽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트랜스포즈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보창, 인포 창이 안 보이는 분들은 오른쪽에 여기 가시면은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요거 눌리시면 인포라인이 있어요. 인포라인 요거를 체크를 안 해주시면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인포라인을 체크를 해주셔야지 이 항목이 뜹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하고요. 트랜스포즈 가셔서 여기서 방법 똑같아요. 뭐 두 키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 이러면은 D키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C키인데 이 플랫키를 만들고 싶다. 그럼 3 올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벤트 자체만 건드려지기 때문에 이럴 때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이 이벤트와 이 이벤트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바꾸고 요건 안 바꾸고 싶다. 트랙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건드려버리면은 전부 바뀌는데 요건 바꾸고 요건 안 바꿀래.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악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그럴 일이 많이 없긴 해요. 이벤트 이건 바꾸고 이건 안 바꾼다? 그럴 일이 웬만큼은 없는데 지금 이제 트랜스포즈를 전제로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끔 이런 경우 있죠? 모듈레이션으로 얘기하는 거 음악 용어에서 모듈레이션은 우리가 한자로 읽을 땐 전조 우리나라 말로는 조 바꿈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음악의 키를 변동하는 게 아니라 잘 가다가 특정 부분에서 키가 바뀌는 거 특정 후렴구나 아니면 후반부나 브릿지나 뭐 이런 데서 키를 싹 체인지하는 거 이런 거를 조바꿈 또는 한자로 전조 영어로 모듈레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럴 때는 이벤트만 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모듈레이션 항목이 따로 없어요. 미디에서는 모듈레이션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음악 용어에서 모듈레이션은 전조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제 조금 그걸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미디 프로그램에서는 전부 트랜스포즈라는 그런 용어로 기능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아 부분만 바꿔야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벤트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 부분 전체 다 바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다 바꿀 수 있어요. 이 이벤트만.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벤트는 이제 여기 위에서 바꾸면 된다는 거 트랙 자체는 여기 인스펙터 창에 미디 모디파이어 여기 들어가가지고 바꾸시면 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디오 트랙 오디오 이벤트에도 가능합니다. 오디오 트랙 자체에서는 트랙을 바꾸는 건 없어요. 사실은. 오른쪽 클릭해서 뭐 메뉴 봐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서드 파티 프로그램을 설치하셔가지고 여기 인서트거나 뭐 하여튼 뭐 프로그램 플러그인 이펙터를 여기 넣으셔가지고 막 쓰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임시적으로 아 잠깐 들어보려고 아니면 어디 잠깐 그냥 MR이나 아니면 연습용으로 살짝 이거 시키는데 B키로 한번 연주해 볼까? B플랫으로 연주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키를 살짝만 바꿔가지고 연습용이나 들어보는 모니터 또는 스케치 이런 용도로 하신다. 그럴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피아노 한번 볼까요? 이거 솔로로 해놓고 여기 피아노 선택하셨죠? 이건 오디오 트랙입니다. 오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인데 오디오 트랙도 똑같아요. 트랙 여기 자체는 없다 그랬죠? 하지만 위에는 있습니다. 어딨냐면 여기 있네요. 트랜스포지. 그렇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E 해볼게요. 그러면 D키가 되죠? 그러면 보세요. 올라갔어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연습용이나 잠깐 스케치나 모니터용으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음질 열화가 좀 발생합니다. 아직 큐베이스 자체의 이 알고리즘이나 이런 어떤 방법으로는 음질 열화가 조금 발생해서 약간 울렁울렁 되는 소리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정식 음악, 정식 작업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저는 말려요. 누가 이렇게 쓰겠다라면. 근데 잠깐 그냥 임시로 들어보려고 그래. 아니면 잠깐 보내보려고 어디 잠깐 보내서 체크만 할 거야. 그럴 때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정식 음악적으로 그럼 말립니다. 여기에서 오디오 트랙을 할 수는 있지만 음질 열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래도 1, 2 정도는 그래도 들어줄만 하지만 이게 조금 숫자가 올라가죠. 거의 듣기 힘들 정도로 음질 열화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큐베이스 기술에서는 아직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특정 프로그램들, 특정 어떤 DAW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특정 플러그인 이펙터들은 이 트랜스포즈를 아주 음질 열화 거의 안 생기게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오디오 트랙을 뭔가 그렇게 바꿔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디오 이벤트도 일단 해볼 수는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트랜스포즈에 관련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뭐 관련된 몇 가지 내용까지 함께 설명드렸고요.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또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컴 인식이었습니다.